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께서 앞에서는 모듈과 패키지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남이 만드는 것들을 가져와서 쓰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과 패키지를 남이 만든 걸 사용하는 방법, 남이 만든 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PC에 남이 만든 패키지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께서 너무 능력이 좋으셔서, 하나는 웹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하나는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관한 모듈들이 각각 있을 건데, 여러분 기존의 컴퓨터에 이 모듈들을 다 한 번에 깔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나중에 배포라고 하죠.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때 이걸 좀 분리해서, 야, 너 이거 쓰려면 이 모듈을 설치해서 써야 돼. 너 이거 쓰려면 이 모듈을 설치해서 써야 돼.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한 권의 답관이 되면 이게 좀 어렵겠죠?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패키지를 설치하면 좋을까? 라는 게 바로 이번 강의의 주제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상 환경 설정하기, Virtual Environment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가상 환경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한 패키지만 골라서 설치하는 그런 환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기본 인터프리터로 미니콘다라는 걸 깔았어요. 미니콘다라는 걸 깔아서, 이 미니콘다는 사실 굉장히 여러 패키지를 여기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바로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배포, 우리가 이런 패키지를 설치해야 돼요. 라는 리스트 만들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미니콘다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가상 환경들을 만들어 줍니다. 너는 웹이라는 환경이야. 너는 데이터 분석 환경이야. 너는 이미지 처리 환경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프로젝트들을 웹과 관련된 프로젝트,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 그다음에 여기가 이미지와 관련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실제로 실행시켜주는 방법을 가상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패키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관리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가상 환경 도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버추얼 엔바이로먼트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콘다라는 게 있는데, 버추얼 엔바이로먼트는 가장 대표적인 가상 환경 도구고, 램퍼런스가 일단 많고, 패키지 개수, 이게 패키지 개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PIP로 설치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버추얼 엔바이로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상용 가상 환경 도구, 돈을 내고 쓰는 건 아니라 상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콘다라고 하는, 미니콘다를 기반으로 한 콘다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콘다 가상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윈도우 사용자를 관점으로 하고, 그리고 이후에 텐서플로우나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쓰기 위해서는, 이 아나콘다에서 제공하는 콘다라는 한 가상 환경을 조금 더 권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께서 맥이나 리눅스라면 버추얼 엔바이로먼트를 쓰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윈도우라면 콘다를 쓰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윈도우 화면이고요, 콘다,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엔, 이거는 여기 뒤에 알규먼트가 붙겠죠, 이게 마이너스 엔,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이름 지어주면 되는데, 저희도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지을 거고, 파이썬 버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3.4냐, 3.5냐, 여기 2.x 때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일단 3.5 버전으로 만들 거고요. 실제로 가상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면, 먼저 여러분 터미널 창, 또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cmd 창을 여시고, 콘다, 그냥 바로 치시면 돼요. create, 마이너스 엔, 마이 프로젝트, 파이썬 3.5, 굉장히 쉽죠? 그냥 이렇게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콘다,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엔, 마이 프로젝트, 파이썬 3.5, 이렇게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다 입력을 하셨으니, 실제로 엔터를 쳐보시면, 이제 막 뭐가 설치가 돼요. 자, 여기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한다고 나오죠?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y를 누르시면,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 드렸지만, 기본적인 미니콘다에서, 미니콘다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만든 거예요. 마이 프로젝트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고, 여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이거를 실제 실행을 시켜야겠죠? 우리가 일단은, 지금 미니콘다 가상 환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아쉽게도 윈도우 사용자는 안 되는데, 위치라는 명령을 쓰고, 파이썬이라고 치면, 현재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파이썬이,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지 나와요. 어떤 환경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성철 초이의 미니콘다의 빈에, 파이썬이라는 폴더 밑에, 아 빈이라는 폴더 밑에, 파이썬이라는 파일을 호출하고 있다는 게 나오죠? 자, 근데 실제 가상 환경 호출하려면, 여기 보이시듯이,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어, 활성화죠? 액티베이트 마이 프로젝트인데, 어, 이거는 이제 윈도우용이고요, 윈도우지용이고요. 여러분께서는, 맥 같은 경우는, 앞에 source를 붙여줍니다. source를 붙여줘가지고, source activate my 프로젝트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리면요, source activate my 프로젝트. 이게 아까 여러분께서 지어준 가상 환경 이름이죠? 이렇게 지어주면, 뭔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요. 뭔가 환경이 바뀌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환경이 바뀌고, 다시 위치 파이썬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바처럼, 미니콘다에서는 environment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 밑에, 마이 프로젝트 하는 폴더 밑에, 빈 밑에 파이썬. 아까 파이썬의 위치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상 환경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source deactivate를 하면, 가상 환경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상 환경이 끝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가상 환경을 설정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뭔가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어요.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conda라는 걸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는 pip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conda 가상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은 윈도우에서도 잘 된다는 거였죠. 이게 왜 그러냐면,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시다 보면, 어떤 패키지들은요, 윈도우에서 하려면, C를 컴파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면, 제일 초반에 했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C를 컴파일해서 윈도우에서 돌아가게 해 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pip는 컴파일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찾기를 자동으로 설치해 주지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서 이 컴파일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돼서, 이게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conda 가상 환경으로 설치해 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는 pip로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conda로, conda 가상 환경이 아니라 conda 패키지 도구죠. conda라는 게 이제 가상 환경도 되고, 가상 환경 관리 도구도 되면서, 패키지 설치 도구도 되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ctivate my project 이렇게 쳐서, 항상 이제 activate 프로젝트를 activate 하면, 여기 my project가 이렇게 뜨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conda install, 저희는 mapflow 라이브러리라는 걸 설치하겠습니다. mapflow 라이브러리.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프 관리 도구예요. 그래프 관리 도구, 이미 저는 여러 번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치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조금 어렵게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다 보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vc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Visual Studio 컴파일러 할 건데, 이런 Visual Studio 컴파일러가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윈도우나 맥 OS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윈도우에서는 conda로, Linux나 맥에서는 그냥 pip로 설치를 해도 돼요. pip로 설치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pip install mapflow 라이브러리. mapflow 라이브러리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이미 already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미 설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설치 사이트도 자세히 보시면, 이 메시지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면은 미니콘다에, environment에, my project에,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맥 OS 같은 경우는 위치, pip를 해도, pip의 위치가, 지금 environment에, my project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my project 안에,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거 혹시라도 잘 설치가 안 되면,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윈도우 사용자들은 아마 이런 메시지 보셨을 거예요. vc, Visual Studio에 있는 컴파일러로 설치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컴파일된 C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일단 앞에서 콘다 가상환경을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웹프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웹프로 라이브러라고 하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그래프 관리. 그래프를 그려주는 패키지인데, Excel 같은 그래프 화면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코드가 다양하고 많아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 코드는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Atom에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께서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est.maproLibrary라는 데 이렇게 코드를 적었어요. 굉장히 쉽게 적었죠. 이거를 사용해서, 뭐 얘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maproLibrary라는 걸 불러왔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자, maproLibrary를 쓰셨으니까, 여기서 파이썬, test, maproLibrary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짜잔 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 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maproLibrary 그래프를 좋아하는데, 뭐 이게 최고는 아니지만, 여튼 뭐 이렇게 깔끔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굉장히 열악적이고, 이렇게 넣으면 png 파일로 저장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께서 논문을 쓴다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 뭐 엑셀 그래프도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저희가 저번에 hydrogen에 대해서 얘기했죠. atom에서 쓸 수 있는 hydrogen. 이렇게 atom을 불러가지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실행시키는 hydrogen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hydrogen을 실행하려면, 먼저 conda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jupyter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돼요. jupyter가 뭐냐면요, 일종의 IDE예요. IDE인데, 굉장히 웹 환경에서,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파이썬 셀을 웹 환경에서 굉장히 예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금방처럼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요. 자, jupyter를 설치하시고 나서요, 이 명령을 치세요. python-mipy-kernel install-user 이러면, 현재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jupyter 커널로, 커널로 들어간다고 하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jupyter 노트북을 이제 치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요. 이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이거를, 이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여기 새로운 파일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run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커너를 보시면, 파이썬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Ctrl-Enter를 치시면, figure,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실 때는, 이 밑에 이 환주를 넣어주시고요. 실행은, jupyter라는 환경에서 실행은 Ctrl-F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hydrogen을 쓰시려면, 이렇게 jupyter 환경까지 키우시고, 커널까지 하신 다음에, 커널까지 하신 다음에, 이거 로그인, 로그아웃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신 다음에, Atom으로 가셔서요. Atom으로 가셔서, 커널을 실행시킬 필요는 없고, 이렇게 Atom으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Preferences로 가시고, 여기서 패키지에서, 요즘에는 이게 가장 인기 있는 패키지 중에 하나라고, Install 패키지로 가시면, 패키지가 아니라 Install로 가시면, Hydrogen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지금 저는 뭐, 설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여기 아마 Install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Install을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끝나면, 한번 껐다 켜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엔터, 아마 윈도우 사용자들은 좀 다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Hydrogen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Hydrogen만 쓰고 있어서, 간단하게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시간에 한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앞에 내놓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필요할 때만 쓰시겠지만, 이건 늘 쓰실 거니까, 반드시 손가락이, 손가락이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